안녕하세요. 피치인베스먼트의 피치대대입니다. 오늘은 2020년 3분기 버크쇼 헬스웨이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래의 피치인베스먼트 강대표님, 세아야 아빠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지? 세상에서 제일 부자. 워렌 버핏. 워렌 버핏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 할아버지야.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2018년 기준으로 7,078억 달러래요. 한화로 따지면 785조원. 지금 2년 지났으니까 한 800조원은 되겠어요. 지금 보면. 그래서 미국은 SEC라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분기별로 일단 탑바이스 5개 종목이 있어. 그 5개 종목이 뭐냐면 에브비, 그 다음에 멀크, 그 다음에 브리스톨, 마이어스, 스크립. 이 세 종목들은 바이오 주식 관련된 거야. 그 다음에 스노우, 스노우 플레이크라는 주식인데 이건 뭐냐면 워렌 버핏이 첫 공모주 투자한 종목이야. 클라우드 테크 기업이고 데이터 웨어 하우싱 시장 점유율이 60% 이상 되고 있대. 공모가가 120달러였는데 현재 지금 얼마인지 알아? 264달러. 더블 이상. 1조 이상 벌였대. 이 종목에서만. 스노우 플레이크가 세하야. 무슨 뜻이냐면 눈송이야 눈송이. 클라우드 알지요. 클라우드. 데이터 클라우드 한단. 데이터 저장하고 그러는 거야. 그런 회사인 거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많이 산 종목은 TMUS라고. T-Mobile US. 통신 관련주야.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탑셀스. 다섯 종목은 웰스파고. 그 다음에 JP Morgan. 이거는 금융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팔았고. 또 세 번째는 코스코. 코스코는 전략 매도했다고 하네. 이 워렌버펫 할아버지가. 그 다음에 PNC. PNC를 매도했고. 그 다음에 다비타 헬스케어. 이것도 일부 매도를 했어. 그러면 워렌버펫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봐줄게. 그 다음 장을 한번 봐봐. 다음 장을 보면. 거기 보면 내가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 그 종목만 가져온 거거든. 거기 보면 워렌버펫이 이 10종목 말고도 지금 공개된 자료에 보면 25개 종목이 있거든. 근데 5개 상위 종목이 비중이 77.9%야. 거의 78%지. 그러니까 워렌버펫 할아버지도 거의 집중 투자를 한다고 보면 돼. 그 다음에 탑 10개 종목을 다 합치면 87.2%. 거의 90%에 육박을 하지. 그런데 그거 주식에서 공부하잖아요. 그렇지. 주식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야. 아빠가 워렌버펫 11살 때부터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. 세아는 10살 때부터 하잖아. 그치? 그러면 워렌버펫 할아버지 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어. 더 큰 부자가 되면 세아가 하고 싶은 글 쓰면서 그 돈으로 세아가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세아가 고양이도 많이 키울 수 있고 햄스터도 많이 키울 수 있는 거야. 좋겠지? 그래서 여보 첫 번째 비중 많이 큰 게 애플. 이거는 2016년도에 9달러에 매수를 했대. 9달러. 지금 현재 가격은 117달러. 비중은 거의 47%.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. 이거는 2017년도에 매수해서 현재는 26.81달러.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재미는 못 봤어. 그치? 세 번째는 코카콜라. 코카콜라는 원래는 보유한 기간이 32년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2001년도라고 나오는 거는 이게 공개하는 시점이 법이 개정돼서 아마 2001년도부터 공개를 하게 돼 있었는가 봐.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코카콜라가 한 52달러거든? 지금 매수한 가격이 한 11달러라고 나오잖아. 그치? 근데 지금 52달러라고 하면 한 5배 정도 더 그래 있고 네 번째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. 이것도 미국계 다국적 금융서비스 회사야. 36.15달러에 매수했는데 현재가가 112달러. 이것도 헌 4배에 붙었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크래프트 하인스 컴퍼니. 이거 케찹 회사. 우리 케찹 사먹는 거 있지? 크래프트 하인스. 하인스 케찹. 이거는 2015년도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가 70.58달러인데 현재가가 32.36달러.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다 매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. 근데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종목들은 집중 투자를 해서 10년, 20년, 심지어 30년 이상 막 장기 보유를 하는 거지. 그치? 이런 건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우리도 집중 투자를 하고 있잖아. 나는 이 워렌 버핏의 3분기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자기가 아는 성장성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그런 종목은 꾸준하게 10년, 20년, 무려 30년 동안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. 세아야? 세아 나중에 피치인베어스만 대표되면 세아는 글 쓰는 작가이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오래 가지고 가면 돼? 세아 파이팅! 파이팅! 안녕!